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누가 보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포활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가는 이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제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활의 놀라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믿음의 스승과 믿음의 자녀와의 모든 관계를 저희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잘 계생하며 잘 선포하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저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재 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재 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재 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노가복음 123강으로 노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츄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사람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부하를 칭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하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36절에서 43절 말씀이고 키워드는 평강 보라 만져라 먹을 것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평행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적인 상태 그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상실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도리어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느냐 어떤 일로 그러느냐 내가 했을 때 왜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당신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당신 정말 모르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을 때 그의 고난받은 것에 대한 좌절과 슬픔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었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신 걸 발견하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던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것을 증언하고 또 제자들도 자기들이 겪은 것을 증언함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 기뻐서 뛸 듯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지도해 달라고 우리들과 함께해 달라고 아마 간절히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여 자녀들과 제자들, 이웃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평행인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즉 제자들이 각각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게 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혼란한 상황이에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평강임을, 평화임을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이 의미를 잘 수용하여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평강이 오는데 이 평화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선언하는 모습은 우리가 누가 복음을 시작하는 앞부분 말씀하고도 또 평행을 이룹니다 어떤 말씀과 평행을 이루냐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밤중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강을 얘기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여 보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과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것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37절에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받고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를 37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놀랍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으로 보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를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왜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예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39절 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내 부활의 모습이 살과 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놀랍고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무서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가 4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첫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놀랍고 무서워서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어요 우선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믿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전한 그 역사인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일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놀랍고 무섭다 기쁘다 다 무엇에 가는 거예요? 감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이 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황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묻는데도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던 거 왜 그랬어요? 바로 감정적인 소용돌이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예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감정적인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깊게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모들은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처음에 경험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일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감정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이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요 예전처럼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은 사실은 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 감정적인 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 보건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감정적인 부분을 우선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도 만져보라고 하면서 유령이 아님을 귀신이 아님을 가르쳐주셔서 그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너무 기뻐서 들떠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직접 드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직접 드시는 모습은 제자들과 가장 자주 함께하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던 익숙한 모습 그들이 가장 편안해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가장 놀라운 것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평행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평행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화해지지 않냐 하면 감정적인 것은 곧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때로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감정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자극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쾌락으로 빠질 때가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정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에 항상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감정적인 소용돌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여 보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때 그들이 때로는 마음의 뜨거움이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3위 1차 하나님의 구석에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충만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함께 묵사할 말씀을 잠시 보고 우리 중심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요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왜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선포해 주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 이를 자는 없을 거라는 거 이를 자는 오직 멸망한 자식 한 명 가론 유다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영적인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그들을 무릎 꿇히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를 잡고 제자들은 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리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입니까 닫았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십니다 평안을 주시러 오시어요 특히 이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 도마의 경우에 대해서 유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우리 사이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성경 안에도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특히 제자들은 이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유한복음은 유한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과부에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이 사역을 공생회를 마치실 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죽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내용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 못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봤을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제 도마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마는 놀라운 믿음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도마의 고백은 훨씬 더 진보한 훨씬 더 그 믿음의 역사가 더 깊어지는 고백이에요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오신 선지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성과 이성의 한계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살아왔던 도마예요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신 반인 또 여러가지 다신을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도마의 믿음은 엄청난 가속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부활체를 만지게 하여 이를 믿게 하셨어요 또한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유령과 같은 구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진체로서 작용하지만 육체처럼 혈기 있는 몸이 아니라 영체라는 것을 이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영체이지만 영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체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도 육체의 시장길을 느끼고 또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공복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룩한 영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이 부활의 모습은 육체이지만 동시에 영체인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시려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때때로 나타나 주셨어요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방법을 신앙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지 않고 믿지 못할 이유와 주장에는 빠져서 부활의 기쁨을 외면하며 어리석게 여김을 용서해 주셔서 먼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신 말씀의 증거를 잘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속을 이루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 부활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